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나,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하나,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를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네, 용인시 3만 7천여 장애인을 대표해 장애인 인권헌장 남동물을 권욱이 상립과 기만하는 이처로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